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에 윤석열 당시 총장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는 주장을 한 거고요. 심지어 당시에 무속인을 언급하고 쿠데타, 빨갱이 등까지 거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총장 재직 시절에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고요.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서 공안전국도 아니고 어떻게 현직 총장이 저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호공 현재 법무부 차관이 당시 대권을 이루게 해달라라는 건배사라는 모습도 봤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 인호공 측은 강력 대응하겠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뉴스타파까지 의도적 허위 보도를 해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 보고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서 계속 언프를 쏟아내고 있죠. 극비 진행됐다며 이걸 알고 있었던 인사도 당내에서 극소수였다 하고요. 이게 김기현 일기 지도부의 총선 필승 카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면 필승 카드 치고는 너무나 싸늘한 거 아닙니까? 네이버 댓글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요. 결국 이것도 총선을 위해서 갈라치기하고 싸움 붙이고 국민들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국힘 측에선 선거용 아니다. 총선 전략이 아니라 지역민들 수건을 당에서 해결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을 뽑아주면 반드시 서울 편입을 이뤄내겠다. 이런 구호로 수도권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이건 반대하는 쪽이 지탄받을 공약이다. 그래서 수도권 의석 절반까지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게 총선용이 아니면 뭐냐고요. 심지어 대통령실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 오세훈 서울시장 측 입장을 보면 지금 자기들끼리도 뭐가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또 천공이 등장했는데요.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기도를 수도권이라 하지 말고 수도서울로 바꿔 설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경기도를 통합해 대한민국 수도서울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드러난 겁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 정부에서 이해 안 되는 일 생기면 천공을 보면 된다. 또 천공 당신이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김건희 씨는 바자회에 가서 대통령 자켓 쇼핑을 했다는 엄플을 쏟아내고 있죠. 지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소식입니까? 당연히 싸늘한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나라 경제는 망해가고 민생을 회복해달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어쩜 저런 엄플만 하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국힘 내부에 불씨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요. 영남 중진 수도권 차출론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국힘 내부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수가 분노를 하고 있고요.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겠다. 영남을 피바다로 만들겠다. 영남권 중진들은 물러나라는 말 아니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다 비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준표 시장은 친륜 세력을 향해 대통령을 이용하는 좀비 정치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썼다가 삭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친륜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계속 갈등의 씨앗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씨는 중진계 5달 만에 최고위원을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대사면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혁신안의 특혜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자 지도부에서 물러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국힘 내부 갈등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뻔뻔한 유병호 사무총장에 이어 감사원 직원들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하는데요. 이게 다 유병호 사무총장 자체가 저 모양이니 다른 직원들도 뻔뻔하게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되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도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